말과 나의 몸이 하나가 되어서 푸른 초원이를 달리는 분이에요. 달리는 분이에요. 오늘 에마 부위 찍을라가 말았어요. 오늘 이 경과장에 와서 힐링도 하고 싶고 많이 기대됩니다. 떨리기도 하고. 떨려요. 오늘 어떤 행사를 하는 건가요? 암정동 환자들을 위해서 기획된 홀스테라피인데요. 저희 대한민국 포토로 부산 경남 동마공원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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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큰 말도 있어요. 이쪽에서 큰 말도 있어요. 더 안쪽에 가시면 큰 말도 보여요. 반질반질하고 마치세요. 이거는 마찰을 끄는 말인데 착하고 큰이에요. 멀리 가지 마. 멀리 가지 마. 사진 한 번 찍으시고요. 하트 문양을 지금 새겨나서 이렇게 문양을 내면서도 이제. 칼同éta의うえば modèle их을 지정하셨 since SMS는 중입니다. 하나 우리 boleh 좀 드리는 후에 JAMIN HANDY HANDANI HAND vivre. zdjęcia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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Для aspire une 아 잘 나왔습니다 말과 나의 몸이 하나가 되어서 푸른 초원을 달리는데 오늘 에마 부윈 끝나다 말았어요. 저는 승마 체험한 거 재밌었어요. 그냥 타고 있으니까 재밌더라고요. 무섭진 않았는데 재밌었어요. 저희 코코트리가 제일 예뻤어요. 코코트리 같이 산책하니까 좀 보관되는 느낌도 있고 해서 근심적으로 좀 안정된 느낌도 있고 좋았어요. 저는 말을 가까이에서 만질 일이 없잖아요. 접할 일도 없고 그런데 만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. 눈이 그렇게 예쁜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. 전체적으로 너무 좋은 하루였습니다. 좋았습니다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